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마닐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닐라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팬들과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필리핀에서 팬분들을 직접 마주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사실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필리핀 팬분들이 필리핀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뭐 여러가지 스케줄과 이런 걸로 못 갔지만 드디어 마닐라의 필리핀 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주 경고해요. 제가 가장 먼저 본인으로만 여길 원하는 거 같아요. 저는 매니라의 필리핀 팬분들을 애교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길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일이 없어서 그러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고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여러분의 첫 주택을 선택하셨나요? 무엇이 하셨나요? 아시아 팬미팅의 출발점으로 필리핀을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실 뭐 저의 의지보단 저의 팀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속으로 굉장히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팬분들이 계시지만 그 전부터 이제 저에게 계속 럼코를 해주셨던 팬분들이 필리핀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팀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필리핀 팬분들은 이 팀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예, 예, 아주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의 total 퍼포먼스. 너의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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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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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의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연기, 노래, 작곡, 제작을 다 하는 만능 퍼포어에서 서인국씨가 처음으로 빠지게 된 분야만 듣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희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 슈퍼스타K라고.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게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일단 저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음악 가수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음악이 좋았고 음악이 좋았고 음악이 좋았고 음악이 좋았고 음악이 좋았고, 음악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게 좋았고, 사실 그렇게 막 자랑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성적인 성격인데, 무대 올라가면 또 달라지는 제 모습이 또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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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진다 niece 그 영화 찍지 이씌들이 지금 어디인가 청소리도 저는 막 아까 근데 아무튼, 당신은 직접 작동하고 프로듀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이 있나요? 제작과 감독도 하시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 컨셉이 있으세요? 압푸? 네, 압푸. 작품인가요? 감독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의 장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은 지금 사실 뭐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게, 뮤직비디오를 좀 연출하고 싶었던 게 컸는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스토리를 넣어서 단편영화 같은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또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I don't want to give you so much spoilers, because it might ruin the expectations, but I'm currently preparing right now a short film, which started as my interest in preparing a music video, so I thought I could add a little more story and make a short film out of it. Wow, that's awesome.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And this one, it's a favorite of the Filipino. Okay. What local fair or Filipino food have you tried so far, and what did you like the most, if you've eaten any? 네. 현재 음식 중에 먹어보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따로 있으신지? 저 지금 그, 어제 도착을 했는데, 졸리비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또 졸리비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케이터리도 있었는데 케이터리도 먹고, 졸리비에서 염버거? 염버거? 오케이! 네, 너무 맛있어서 지금 또 먹고 싶어요. 아까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랑. Okay, so I arrived yesterday, and as soon as I arrived, I ate 졸리비. And as soon as I got here at the venue, I tried 졸리비 again. Wow! Even though there was 케이터링, I even enjoyed the 염버거 from 졸리비. And I even told my staff that I want to eat more of it. We have chicken and rice, spaghetti, 염버거. Yeah, very good. You now memorized the menu. That's so cute. Yeah. Yeah, thank you. 염버거. I love it. It's Super Filipino Burger, and we also love it. And we do know you've played a lot of prolific characters in series so far. But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terms of choosing your characters in future projects? Alright because you've credited a lot of art Shayneem's album yearning. You've followed a lot of unintentionals. Wait is a bit more on uhpropo approaching your character? I'm going to see a film Are you guys that well-made, you know a ready start now? 그때 악역을 했을 때 강렬한 느낌이 좋았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악역들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spread a variety of villains을 attempted. 와우! Variety of villains! 와. It's very interesting. Add deep at that, and for those Who look up to you, there are a thousands, maybe millions, right? What's your message to them in terms of following their dreams and making it in life? 서혜욱 씨를 불모델을 사면 많은 후배들과 팬분들의 조언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과 이런 능력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분들로 소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매력 포인트나 뭐 예를 들어 저희 후배라고 하니까 일단 노래나 작품을 하는, 연기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보여주고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사람의 어떤 노래와 또는 연기 작품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의 후배 앞으로 생길 후배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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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kiloma 9.5% 9.5% 9.5% 9.5% 9.5% 9.5% 10.5% 9.5% 9.5% 9.5% 그리고 저는, 이 2차가, 그렇네. 이따가 어떤 방법이 실을 시키지? 이거야? 인구가 강한 분리입니다. 인구의 인구가 강한 분리입니다. 인구가 강한 분리입니다. ANGALIS! 인구가 강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국의 말이야? 어, 그렇구나. 그가, 네, 이거에요. 그게 가장평는 것인지입니다. 어, 이거야. 이것은 grounded even if for us 소인고크가 대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인고크가 어떠요? 소인고크가 named? 신영고크가 은은? 안 돼야! 소인고크가 도전으로 gamers!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끝! 인영고크는 정말 좋 음식이라도 좋아서. 우리 마지막으로의 하나님께요, 당신은 정말 좋은 노래들이라면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당신의 블로그에서 그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필리핀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팬미팅 준비하면서 알게 된 노래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짧게 가사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허밍으로 오케이, 오늘 팬미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좋은 노래의 불빈, 특히 SD-19. 하지만 이 노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는 허밍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즐거움. 지금 우리의 즐거움. 왜 이렇게 웃어? 저는 좋아하네. 잠깐, 고맙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날씨는 행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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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